두 명 들으셨죠? 안녕하세요 뭐야? 뭐 하셨어? 크러쉬님 노래 부르셨을 때 아 맞아 기억 안 한 것 같아요 아웃 자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더 와야 스탠바이 스탠바이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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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일단 2021년에 굉장히 바쁘게 시간을 보냈죠? 그렇죠 그렇죠 뭐 했어요? 앨범은 4개는 안 냈어요 와 멋있다 일본국 포함해서 그렇죠 일본국 그러니까 그때 그 모순곡으로 뭐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장면만 기억나는 것 같아요 인기가요 거기 샌드위치 먹으러 편의점 가고 이런 거는 유기가 맛있죠 다른 그때 이미 알고 있었는데 여론생이 그거 산단 때 부탁한 거를 휴대폰 그거 뭐지 산 기록 있잖아요 거기에 있었던 거 제 여길 컴퓨터 유기들 오랜만에 잘 꾸며져가지고 우리 숙소 커튼 같기도 하고 오 진짜 그게 뭐냐면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지? 쓸데없는 선물 주기? 아 저번에 놀라울 정도로 아 그거는 크리스만 쿠킹이야 쓸데없는 선물로 준 게 아닌데 특히 또 작년에 저희가 연말이어서 한 영상이 있어서 그게 있어요?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있으면 안 될 거 같아요 보여줘요? 보여줘요? 진짜로? 네 진짜로? 뭐야? 자신있어요? 자신있어요? 사실 저는 좀 보기 힘든데 저도 보기 힘든데 자신있어요? 왜 이렇게 많이가 없어요? 장호척하네 왜 이렇게 많이가 없어요? 아 이거 위에 가면 지금 위에 섭취하네 어? 그거네? 오! 뭐 있다! 야 그건가 보다 아 이거 붙여줬어 그냥 그거 아 이거 방금 아 이거 그거 그건가 뭐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누구부터 뽑을래? 여쭤부터 뽑을까? 제이크 내가 마지막에 볼게 할까? 아니 뭐길래 제이크는 여기서 뽑을까? 저는 정보 두 개가 되어있어요 렛츠고 갑니다 아 나는 내가 개인 거 하나 샀는데 하나 둘 셋 뭐야? 괜찮은데? 야 좋은데? 아! 아 저거 뭐야? 오늘도 리허설 하고 왔어요 리허설 리허설은 리허설 그쵸 하고 왔는데 그게 제일 기대되는 거 같아요 우리 그거 그 어 그거? 그거 아 그거 아 그거 모든 게 거의 모든 올파일 올타임 레전드 네 맞아요 모든 시 다 포인트여가지고 좀 체력적으로는 힘들긴 해요 네 그쵸 이거 다섯 명밖에 안 필요해요 그럼 마지막에 이거 실 사람 딴딴딴딴딴 딴딴딴딴 오 좋다 인기 갑시다 오 좋다 인기 갑시다 인기 갑시다 인기 갑시다 인기 갑시다 여기 하자 이건데 목소리 쓸게 와 와 신기하다 우와 잘살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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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지다 이거야 진짜 쉬워 빨리 가야지 아 일단 봉 1대 좋죠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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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뭐가 웃겼다고 아니요 약간 봉 아 봉 아 오케이 저희의 아니 약간 봉은 좀 그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응대 탄다 그렇지 1대 이렇게 약간 한 발로 선다는 느낌 이게 팔 걸리고 어 이게 팔 걸리고 어 이게 팔 걸리고 어 어 어 아 이러세요 뭐야 아 이거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귀엽다 아 나 조정도리로 잡을 줄 몰랐어 왜요 왜 이렇게 애니메이션이야 안 들어 이거 참고로 이게 버짓이 만 원이 아니야 2만 원이야 2만 원 이거밖에 안 들어가네 너무 귀여운데 아 귀엽지 아 아 아 아 아 아 월말 결산 13개나 했다고 합니다 와 이거를 1년 넘게 작년부터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멤버들의 소소한 그런 목표나 소소한 뭔가 소소한 소소하지 원해진 이것도 뭐 중요하다 그리고 기준의 정하기 음 네 그게 뭐야 뭐야 왜 이렇게 재밌어 아니지 근데 생각방송 얘기하는데 지금 잘 들어줘요 이렇게 얘기해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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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보내기 나 니키가 만들어진다 하하 니키가 만들어진다 귀엽죠 그냥 뭔가 다른 데다 넣어놓기에는 너무 아쉬워가지고 그냥 갔다 하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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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하는 봐봐요 피규어인가 여기에 에어버스 컵 아 나 해봐 좋은데 야 너무 안 세 성전을 어떻게 해 근데 이거 피규어로 해도 이쁘겠다 이쁜데 이거 괜찮네 이 정도면 뭐 야 야 아직 쓸만한데 이거 야 내게 아직 남았어 이렇게 하는 거네 얘들아 이거 누가 이게 그냥 공기 정화심 아 그러게 공기 정화심 우리 방에 사줬다 내가 그래 그것 때문에 우리 방 바퀴벌레가 생겼네 아니 바퀴벌레 야 바퀴벌레가 왜 생겨 아니 생각이 없어 우리 바퀴벌레 없어 없어 저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 진짜 오해할 수 있어 진짜 오해할 수 있어 나 나 나 일단 뛰어 나 나 관사를 좀 보내 사람이 누군가 바퀴벌레 뭐야 야 근데 이거 아직까지는 근데 인증샷을 아 잠깐 내꺼 같아요 이거는 이제 많은 분들의 눈이 걱정되기 때문에 인증샷 제가 잘 못찔 거 같아요 생각보다 크기가 아니지 안 끼워 오케이 그 약간 보컬 그런 관련돼있었잖아요 맞아요 약간 제작 제가 또 제가 또 이제 연습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그런 고공생이기 때문에 수업이네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 시사실 시사실 그래서 흰승 흰승이형 흰승 아유 또 이런 거 해줘야지 또 아이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? 힙 안 좋아. 난 차라리 힙하고 싶어. 나중에 좋아졌어. 그런 소리였구나. 인정? 오케이. 좀 빨리 달려야 돼. 다들 잘생겼구만. 오케이 좋아 좋아. 잘하면 멋있겠다. 들어오고 나가고를 너무. 야 내가 이렇게 이런 거 먹고. 깜짝 놀랐어. 진짜 콩숭이는 다 장난감 방법. 바퀴벌리, 냉장고가 너무 많아. 나 증거한 거 있잖아. 난 뭐가 튀어나오는 거 있잖아. 사랑해. 죽극의 희승이 형 이기기. 어제도? 아니 제가. 약식으로 한 거야 약식. 제대로 해주잖아. 형 진짜 진지 형이야? 오늘 영상 찍어서 올릴게요. 너무 진심으로 남지 마시고. 오늘은 오늘 영상 찍어서 위버스 올릴게요. 네? 네? 오늘 숙소 탈출이야? 네? 24시간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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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도 안 돼요. 여기에 음식도 있고. 여기서 평생 놀다가 가자. 다행히 있어요. 오. 아 맞네. 귀여워. 여기 두 명 표혜자. 안녕하세요. 갑자기? 안녕하세요. 아 두 명 오빠는 모르는데. 뭐야? 뭐 하셨어? 그 크러쉬님 노래 들었을 때. 아 맞아. 나 아빠 빠 빠 빠 빠. 나 아빠 빠 빠 빠 빠. 아우. 자 그래서. 그래서. 어떻게 해. 더워야 해. 솔직히 제가 라면 엄청 많이 먹었었잖아요. 진짜. 라면을. 라면 맛집을. 차라리 라면을 먹을 바에는 라면을 먹고. 이렇게 맛집도 가면은. 재료도 좋은 걸 쓰기 때문에. 우리 목표는. 차슈. 그거예요? 네. 진짜? 맛있는 음식들. 어 나름. 어 됐다. 피시마스 때 다들 뭐 하실 계획이신가요? 저 희승이랑 데이트 다요. 그렇죠. 아 그러잖아요. 갑자기 강제적으로 약속이 잡혀 버리니까. 저는 가요 대전에서. 거리를 먹은 다음에. 밤새. 오케이 오케이. 네. 이제. 온. 온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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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그랗게 그려. 뭐예요 이게? 귀신. 귀신. 뭐예요 이게? 기분 테이큰? 뭐예요 이게? 아. 엑소 선배님 몬스터. 맞아요. 오. 아 그거. 헬스장 됐잖아요. 아. 센터백이 있고. 헬스장 됐잖아. 헬스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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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에는. 집에서 안 하고 여기 위에서 하니까. 저희 이제 약간 오락실 되지 않았나요? 오락실? 그 당구대도 있고, 탁구대도 있고 네, 당구대 있지 탁구대 있지 레이디 무슨 먹기로 플레이스테이션 있지, 막 이렇게 샌드백 있지, 막 올해는 성훈이 형이랑 운동 열심히 꾸준히 하기 오, 좋다 좋다 저도 좀 연습할 거예요 네 진짜 그래, 우리 둘은 진짜 꾸준히 그만, 그만 야, 뒤가자 오, 뭐야 뭐야 오, 뭐야 뭐야 오늘 가서 나홀로즈 괜찮아요 나홀로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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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많이 봐서 오, 답이 없어 아니면 내일 2도 재밌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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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성훈이 형이랑도 형같이 보여줬는데 그걸 어필하고 싶었던 리키씨 아니, 늘 것도 하는 거예요 네가 뭘 눈 뜨고 맞아 야, 진짜 악내면서 나이... 열이겄살 뭐야 아, 그만해 진짜 너가 이거 할수록 이제 많이 박제되는 거야 맞아 맞아 너의 연격사가 생기는 거야 아, 정답 나의 일을 하는 것 좀 끊어지만요 또 끊어지만요 또 끊어지만요 화가 났나? 왜 화가 났나? 왜 화가 났나? 갑시다 갑시다 5, 6, 7, 8 썸모어 나아 나아 아,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거 바퀴벌레 목걸이 없나요? 괜찮아요 그러면 시참시하게 머리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둘이서 가요? 머리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? 찢어지는 거 아니에요? 신기하다 이거 하나 둘 살짝 스웨터 뭐 하는 거야 앉으세요 앉으세요 하나 둘 이 친구 좀 비만인데? 야 뭐야 여러분 해피활리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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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근데 여기 희승현 커버곡 있던 근데 그거 틱톡에서 그 세비지 러브 했었던 맞네 그거 진짜 그 음원 말고 생라이브 아니에요 생라이브 진짜 맞죠? 그거 되게 많이 찍었던 기억이 나죠 진짜 거의 한 20분은 찍을게요 배고파서 그냥 퇴근하고 싶은 느낌 같이 찍자 배고파서 맛있는 거 하나 사줄게요 진짜요? 네 벌크업 하기 가자 제이 말을 못하는데 안 먹었잖아 먹어서는 좀 쉬어 이거 가자 하나 둘 셋 넷 하나 리얼한 청량함 들어가서 뭐 할 거예요? 네? 밥 먹어요 전 인증샷 올릴래요 저 배고파요 아 인증샷 이걸로 이제 뽑을 거라고 생각하고 뽑은 거예요 아 그래? 그럴 수 있나? 아 저 안 뽑았구나 지금 거의 잘 어울려요 저 남는 거잖아 패션 아이템 같아요 또 N.I.P 실물보기도 있고 박종성 경기 되게 재밌는 그러게요 제가 양씨여서 안 좋은 점도 있네요 왜? 평생 양정원 그걸로 약간 드립을 이제 하셨는데 선우처럼 성숙해지기 어 상상의 약간 이상한 댓글이네요 와우 라식 가기 라식 라식 라식